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무화과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에 생긴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인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해남 지방에서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잡으셨던 과일을 저도 직접 먹을 수 있게 되어 꽤 흥분했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것이 포도나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었습니다. 그런가들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나 대상을 비유로 자주 사용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사용한 교훈도 자주 베풀으셨는데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고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필수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한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신앙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아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오늘 종료주일에 낙위를 타고 열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튿날 저 고난 주간에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젯밤을 베단이에서 주무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의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저도 아침밥 맛이 좀 유별나기 좋고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아침밥형 인간인데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멀리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셨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봄이 되면 설익은 열매와 잎사귀가 함께 열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진짜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한주간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무화과의 대가 아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는 없었지만 매우 시장하셨던지라 그 설익은 열매라도 좀 얻을까 하고 다가가셨던 것인데 그 무화과나무에는 그것마저 하나도 없이 그저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만 뜻밖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아직 채실도 아닌 나무에 과일이 맺히지 않은 일을 두고 화를 내실 만큼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추리는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예수님같이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분께서 과일나무와 한 그루를 무성 원수처럼 여기며 저주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상징적 행위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낙위 새끼를 타시고 이런 살림에 입성하신 행위도 예수님께서 당신은 군조와 같은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 역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중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14절 끝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는 기록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사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같은 행위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양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생활이란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 성취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득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그 누구보다도 메시야를 반갑게 영접하고 그 구원사에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섬겨 마땅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복음운동에 쓰임이 될 만한 무슨 서리건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저주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와 동시에 적어도 혈통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20절에 나오듯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아무 열매를 나눠줄 수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간에 나가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그 옛날 여러 사람 성전과 마찬가지로 말라버리고 결국 지거 불에 던지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경영교회 찾아오셔서 직접 시장하다고 하시면서 우선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좋으니 좀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 예수님께 찬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찬밥이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황송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당장 밥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근처의 고급식당으로 모셔가든지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 정말 설익은 열매라도 지금 당장 당신께 필요하시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그의 피로 갑주고 사신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진정 의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를 향하여 설익은 열매라도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 얼마나 황송스러운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내시란 경력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못 맺지만 앞으로 더 자르게 되면 그때 가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가난해서 어렵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열매도 좀 내놓을 수 있겠다고 마음대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연륜이 짧은 것이나 능력이 약한 것 따위를 핑계로 삼아 설익은 열매조차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실로 두려운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설익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제때가 될 때 잘 익은 열매를 내놓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할 때에도 장사가 안 되는 상점이라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더 낫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지점이라면 프랜차이즈 권리를 회수하고 폐점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기업의 돈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체인스토이 간판을 걸어놓게 하는 것조차 그 전체 프랜차이즈에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전두와 선교사에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이 달리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교회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즉, 구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뿌리째 마르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쓸모가 있는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그저 신앙 경력만 요란하고 교회자님의 해수만 잎사귀처럼 무성하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피로를 하시는 전두와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줄 모르는 교인들만 가득 모여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은 현재의 형평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구수사 완성을 위해 당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마다 비록 설익은 열매를 할지라도 기꺼이 받침으로써 이 경양교를 통해 앞으로 훨씬 잘 익은 구령의 열매까지 더 많이 함께 생산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제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신행일체의 열매를 보여드려야만 영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13장 28절 이하 37절까지 봉도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일어난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끼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미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오러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게 끼어 있으라 명호가 같으니 그름으로 끼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고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미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끼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단은 예수님께서 마가공 13장을 통해 선포하신 설교 내용의 주제를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즉 13장 전체는 곧 종말이 일어날 징조들과 그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 자세에 관한 것인데 이제 설교를 맺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요점을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통해 제절이 머릿속 깊이 꼭꼭 새겨지도록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이 민감하게 반항하는 낙엽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본격적으로 열매를 딸 수 있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예수님께서 27절 이전까지 읽으신 여러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이 이런 줄 알라 즉 예수님 제림이 임박한 줄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천사는 물론이고 성자 예수님조차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즉 세상 종말과 예수님 제림이 일어날 정확한 때는 성공하는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온갖 말세의 징조들만 자세히 살피고 있으면 당신의 제림이 때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모순이 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통해 일깨워주려 하시는 사실은 제림의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임박한 제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0절만 보아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정27절 이전까지 해서 일루신 온갖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갖 천재 지변의 재능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혀와 적 그리스도와 이달의 출련 등의 징조들은 어느 특별한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요점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세대가 곧 말세요 재림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끼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즉 정말은 바로 내일이나 오늘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읽겨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 자세를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연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에 예고 없이 돌아왔을 때 문지기가 쿨쿨 자고 있다가 주인이 깨워야 비로소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문을 연다면 차라리 문지기를 세워둘 필요 없이 그냥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종들 중에서 아무나 끼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바로 그 시각에 반드시 끼어 있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인데 예선 그 신자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보고 거졌어야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지기와 주인이 도착한 후에야 깨는 것과 똑같이 아무 소용없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종들에게는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즉 그 주인은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종들이 놀지 않도록 일거리를 맡겼으며 그 각각의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맡긴 일을 각 종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때까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염려할 것 없겠네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우리 주인께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문재기와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재림 준비를 명하셨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 행암도 없이 그저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이 그저 선행만 많이 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그 깨어있는 믿음에 충성과 봉사가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신행일치를 지키고 있는 자이며 오직 그런 성도라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화된 요즘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긴 하지만 근무 시간 중에도 친구들과 이메일 쪽지로 잡담을 주고 받는다든지 몰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리더사이어스에 보니까 이제 자기 회사 사원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일즈를 나가는 영업 사원들 역시 회사 차이 주행거리가 올라가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과연 열심히 고객들이나 거래처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슬쩍 놀러 다니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여 사원들의 근무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 역시 흔히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력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께 있으라고 명하시고 또한 사물을 맡기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당신께서 다시 세렴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그 얼마나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장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의 주행거리는 몇십 년 된다 해도 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림을 깨워서 기다리는 신앙인은 아니며 목사의 설교의 아면으로 화답하고 나름대로 새벽교도에도 부절이 나온다 해서 다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충성하는 사명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림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처럼 아주 명백하게 요약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제림 준비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여름에 가까움을 알려주는 것처럼 온갖 말세의 징조들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에도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물을 맡기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늘 참된 신앙과 충성된 행실로서 완전히 준비된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제림하시더라도 그날 영화의 자리에 꼭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라는 이름 자체에는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꽃이 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처럼 보이고 우리가 과실처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을 쪼개어보면 안에 꽃술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꽃술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짜 꽃술이며 열매의 껍질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꽃받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꽃이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열매로 취급하고 있으며 예수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 역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못할 때에는 찍혀서 풀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과목이란 오직 화목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인간 사회의 정의를 구현시키고 세상을 유토피아로 변형시키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약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행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사업가들에 해야 할 본업이고 복지센터에서 주관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오직 전도와 성교에 주력하여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스의 구속사이에 요긴하게 쓰임 바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독신자 역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동물조차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의미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어도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우상 종교인들이 똑같이 따르고 있는 인본주의 종교의 제1개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신자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오직 신행일치의 열매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한 중간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벼라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의 요점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14만 4천인 중에 남은 자를 부지런히 모으는 구령의 열매를 계속 생산해야 하며 각 신자는 이 구세주께서 이제 심판주로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신행일치의 열매를 간직하면서 그날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권한중간과 금요일에 있을 정사기념 예배를 통해 이처럼 그리스의 구사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이처럼 끼어서 자기의 음악적인 사물을 완수하는 신자로서의 서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굳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처럼 기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